초딩 때부터 절친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친구가 가능해? 저희는 룰이 있어요 딱 이거 세 개까지만 마시거든 야 그럼 우리 누가 먼저 사귀는지 내기할래? 뭐 그런 걸로 내기를 하냐? 자신 없어? 당장 해! 콜! 그거 나 줘 그때 난 주아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알았다 너랑 주아랑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 생일했지? 주아는 어떤 애야? 밝았죠 항상 꼬인 게 없고 주아 같은 애는 처음 보는 것 같아 2M Selasa hingga Khamis 11 Malam Dicamsarang TV3